아, 덜 틀면 좋다, 틀면 좋다. 있을 수도 있는데. 아, 뭐 있을 것 같아. 어? 뭐야? 알겠어. 여름 생겼네, 여름. 여름 생겼네, 여름. 잡지 마. 뭐야? 뭐하는 거야? 물었는 줄 알고, 진짜. 잡았다, 진짜. 희동이 같아요, 지금. 이동이, 이동이. 귀여워.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? 같이 들어갑니다. 붙었다, 붙었다. 자, 붙었어요. 이게 딱 방출 위기 두 명이 지금. 같이 들어갑니다. 쟤 둘이 많이 하셨어, 붙어서. 희가야. 네? 다른 데 한 군데 있어, 가자. 여기는 다 잡은 것 같아. 어? 어? 그누. 뭐지? 뭐지? 뭐 잡았나? 어? 나, 나. 야. 에이, 에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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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무는 걸 봤네. 어? 어? 야, 진짜. 아니, 근데 저번 주에도 문어를 발견한 건 꿈이었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네, 그러네. 그렇지. 잡아냈 거는 다른 분인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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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그 어디서? 야, 나이스. 야, 근호가 문어하고 맞네. 어디서 문어 자리를 찾았어. 그러니까. 문어를 보는 눈이 있으시네.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문어, 확실한 문어입니다. 저 사이즈가 맛있어. 아, 그래요? 아주 맛있는 사이즈. 우와, 이거. 우와. 우와, 나 문어 잡고 싶은데. 2대0 선수도 지금 장어 한 마리로는 안 돼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, 더 잡아줘야 됩니다. 진짜 누가 방출일지 모르겠다, 지금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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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조금만 더 집중해가지고. 파이팅합시다, 우리. 자, 힘내고. 진짜 야정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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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